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2022년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이미 학습이 된 친구들을 위해서 복습용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데다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18번부터 갈게요 친애하는 미즈 스티븐스 여사게임 제 이름은 입니다 피로와슨 그리고 저는 입니다 매니저 스피링턴 도서관의 매니저에요 우리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은 되어왔습니다 참석률이 좋은 너무 참석률이 좋아서 쏘댓 너무 몸에서 몸 하다니까 이게 위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은 되어왔습니다 매우 참석률이 좋아져서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장시키기로 그 프로그램을 6일까지 매주 이것은 의미합니다 대절 전체를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된다는 것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어린이들에게 읽어줄 책을 읽어준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 일주일을 당신이 채워준 일주일 우리를 위해서 언제 우리의 자원봉사자 중에 한 명이 올 수 없었던 때 우리를 위해서 채워준 당신이 채워준 그 일주일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가져다 주었어요 그 이야기에게 생명력을 그래서 would you be willing to 당신이 좀 기꺼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미취학 아동들에게 한 시간 동안 10시에서 11시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저는 희망합니다 대절 전체를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이 기회를 허락해 줄 더 많은 아이들이 듣도록 당신의 목소리를 듣도록 허용해 줄 이 기회를 받아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이요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답변을 피로와 쓴 드림 심경이죠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걸어갔습니다 뭐뭐까지 작은 짙은 갈색 문까지 걸어 올라갔대요 그리고 낙트 똑똑 거렸대요 노바디 앤설드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고요 저는 밀었습니다 그 문을 케어플리 조심스럽게 그 문이 확 열렸네요 뭐뭐 함께 녹슨 삐걱거림과 함께 확 열렸을 때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아니 뒤 코너 그 방의 뒤쪽 코너에서 내 손이 날아갔어요 어디어디 위로 내 입으로 날아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 내 입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을 가렸다는 거죠 내 손들이 가렸습니다 내 입을 멈하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소리 지르기를 시작하면서 으악 하면서 손을 갖다 댔나 봐요 입에다가 그가 단지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멈하면서 보면서 나를 멈할 때 내 심장이 계속해서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질주한다니까 심장이 질주하는 건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뛴다는 거겠죠 내 심장이 계속해서 요동을 칠 때 저는 보았습니다 대절 전체를 그도 또한 놓았다 그의 손을 그의 입에다가 그의 손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을 그의 입에다가 올려놨다는 것을 보게 되었네요 잠깐만 그것은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었죠 심호흡을 했고 지나쳐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을 지나쳐서 걸어가서 어디까지? 낡은 거울까지 갔다는 거죠 이 낡은 거울이 서 있었네요 방의 뒤쪽에 서 있었던 그 낡은 거울까지 테이블을 지나쳐서 걸어갔대요 저는 느꼈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되돌아오는 것을 정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볼 수 있었고 보았습니다 나의 반영물 거울 속에 있는 나의 반영물이니까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질주 속에서 뭐뭐를 향한 개인의 성취와 인정을 향한 질주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make it은요 성공하다라고 정리하세요 성공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forget 잊어버립니다 they are humble 그들의 초라한 beginning's 시작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자주 종종 잊어버리네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가 도움을 준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 on their way up이니까 그들이 길을 쭉 올라가는 거 즉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어디에서 여러분이 왔는지 즉 여러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또 만일 여러분이 무시하게 되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 어떤 상황들이 world tough 좀 힘들고 슬로우 느렸을 때 즉 진척이 없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무시를 하게 된다면 then 그러면 여러분의 성공은 is valueless 가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can make it up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뭐뭐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their라는 있습니다 부모님들 친구들 조언자들 그리고 코치가 있어요 도움을 준 코치가 있어요 또는 도움을 주는 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뭐 해야만 합니다 grateful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모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도와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는 입니다 풀 접착지입니다 유지시켜주다 당신을 연결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주도록 유지시켜주는 풀입니다 무엇이 감사가 그리고 감사는 입니다 교량 즉 다리라는 거예요 유지시켜주죠 여러분을 연결되도록 with those 사람들과 됐나요 다시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여러분을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연결을 유지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있었던 사람들 그곳에 여러분을 위해서 과거에 그리고 또 be likely to be 뭐 할 것 같은 사람 be there is 그곳에 있을 것 같은 사람 in the end 끝 마지막에도 그러면 그것은 다리입니다 즉 감사는 다리입니다 어떤 다리 유지시켜주는 여러분을 연결되도록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서 과거에 1번 그리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곳에 마지막에도 있을 것 같은 사람들 2번 이 사람들과 당신을 연결되도록 연결되도록 유지시켜주는 다리가 됩니다 관계 그리고 방식 여러분이 취급하다 다른 사람을 즉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다루는 그 방식 관계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그 방식은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 2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회사들을 위해서 또는 회사들에게 있어 관심 있는 회사들이죠 기쁘게 하다 고객들을 다시 한번요 고객들을 기쁘게 하는데 흥미가 있는 관심이 있는 회사들에게 있어 뛰어난 가치와 서비스는 입니다 됩니다 부분 무엇의 부분 전반적인 그 회사 문화의 일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해마다 매년 파자노는 랭킹에 올라와요 즉 순위에 올라옵니다 앳더탑 꼭대기 혹은 리얼더탑 꼭대기 근처 이게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의 최상위의 랭킹이 되거나 아니면 최상위 근처의 랭킹이 된다는 거에요 매년 인텀조브는 뭐뭐라는 점에서 고객 만족이라는 점에서 즉 고객 만족도에서 최상위를 차지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 회사의 열정은 뭐하겠다라는 만족시키겠다라는 고객들을 고객들을 만족시키겠다라는 이 회사의 열정은 이즈 썸덮 요약됩니다 그 회사의 신조 안에서 요약됩니다 근데 이 위치는요 콤마 계속적용법이기 때문에 위치를 쓴 거에요 관계대문사 디스를 쓰면 안됩니다 그래서 선행사를 저는 안문장 전체를 봤구요 혹은 이제 크레도 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이걸 선행사라고 파고 이 신조가 약속해줍니다 대절 전체 이래도 되구요 안문장 전체가 대절 전체를 약속합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and it 또는 this and this 로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안문장 전체의 사실은 보장해줍니다 약속해줍니다 대절 전체를 그 회사의 럭셔리한 호텔이 배달해줄 거다 전달해줄 거다 진정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전달해줄 거라는 것을 보장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열정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는 회사의 열정은 요약됩니다 그 회사의 신조 안에 근데 이것이 약속을 해주죠 대절 전체를 보장해준다는 거에요 그 회사의 화려한 럭셔리한 호텔이 전달해준다는 거 진정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그 다음에 비록 그 회사 고객 중심적인 이 회사가 식투동사 식투부 정산을 모험하는 것을 추구하다니까 배달하는 것 즉 전달하는 것을 추구하긴 하지만 무엇을 전달하냐면요 높은 고객 만족도를 배달하는 것 즉 전달하는 것을 추구하긴 하지만 뭐뭐와 비교하여 relative to competitive를 쓰니까 경쟁사와 비교해서 높은 고객 만족도를 배달하는 것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 회사는 does not attempt to 부정사 모험하는 것을 시도하다는 거죠 극대화 시키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에요 무엇을 극대화 시키냐면 고객의 만족도를 됐나요? 높은 고객 만족도를 추구하긴 하지만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키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사는 항상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객의 만족을 뭐뭐 함으로써 낮춤으로써 그것의 가격을 혹은 증가시킴으로써 그것의 서비스를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주는 거에요 하지만 이것이 이 안문장 전체가 뭐뭐의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낮은 이윤 낮은 이익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마케팅의 목적은 입니다 to generate 발생시키는 것 이걸 generating이라고 쓰셔도 돼요 발생시키는 것 고객의 가치를 수익성 있게 발생시키는 거라는 거에요 이것은 요구합니다 매우 섬세한 delicate balance 균형을 요구합니다 즉 마케터는 뭐 뭐 해야만 해요 계속해서 발생시켜야만 합니다 뭘 더 고객 더 많은 고객의 가치와 만족도를 발생시켜야 되지만 must not give away 거져주면 안 돼요 그 집을 거져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give away the house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회사의 수익성의 위험을 처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2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문제죠 단순히 채택하다 어떠한 대중적인 방법 양육의 방법 됐나요? 어떤 대중적인 양육 방법을 단순히 채택하는 것에 대한 이 문제는 입니다 대절 전체 그것이 그것이 뭐죠? 대중적인 양육 방식이 무시한다 라는 거에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인 이퀘이션 방정식에서 즉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에요? 독창성이죠 여러분 자녀의 독창성인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그래서 letter than 뭐뭐라기 보다는 insist that 대절 전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한 스타일의 양육 방식이 효과가 있을 거다 모든 아이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우리는 테이크 페이지니까 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정원사의 핸드북으로부터 어렵지 않죠? 꼭 뭐뭐로 정원사가 수용하는 것처럼 의문이나 저항 없이 요거는 부연설명이니까 없다고 보세요 정원사가 수용을 합니다 의문이나 저항 없이 누구를 식물의 요구사항을 그리고 제공합니다 병렬구조 받아들이고 제공합니다 적절한 조건을 어떤 조건인가 각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각 식물이 필요로 하는 이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역시 to so do we parents 우리 부모들도 need to 동사원형 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도 그래요 이럴 때 so do I 이러죠 우리도 그래 이러면 so do we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치 구분이죠 so do we parents 우리 부모들도 그러해 이런 뜻이에요 역시 to so do we parents 우리 부모들도 need to 뭐 할 필요가 있다 need to 커스텀 디자인 맞춤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육에 어떤 양육인가 핏은 맞는 양육 어디에 네 내추럴 니즈는 내추럴이 타고난이에요 니즈는 욕구고 그래서 타고난 욕구 이치는 각각의 인디비주얼 개개인의 자녀 각 개개인의 자녀의 타고난 욕구를 핏 맞게 하는 적합하게 맞게 하는 우리의 양육 스타일을 우리의 양육을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원사처럼 우리 부모들도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 적합한 양육 우리의 각 자녀들의 타고난 욕구에 비록 그것이 뭐뭐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it is possible 그것은 가능해요 일단 once는 일단 뭐하면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who our children are 의주 동의죠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즉 우리의 자녀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를 다시 이해하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변화를 우리의 양육 스타일에 오하기 위해서 더 긍정적이고 더 수용 가능하게 각 자녀를 어떤 자녀인가 우리가 축복을 받아왔네요 양육할 정도로 요거는 이제 형용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부사적 용법의 정도라고 합니다 양육하기 parent가 이제 동사로 양육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양육할 만큼 축복을 받아온 그 다음에 양육하다의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왔어요 양육할 정도로 누구를 자녀를 자녀가 없으니까 이게 자녀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신 생략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만큼 축복을 받은 이 각 자녀를 자녀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수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양육 스타일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야 될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 우리의 양육 스타일에 모험하기 위해서 더 긍정적이고 수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정도로 축복받은 이 아이를 됐나요? 2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라운드 호흑 데이 라는 영화 속에서 그라운드 호흑 데이는요 우리나라 영화에는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봉이 됐던 영화예요 그라운드 호흑 데이 라는 영화에서 빌 머레이에 의해서 연기되는 한 기상 캐스터가 강요 받아요 to relieve 다시 살려고 단 하루를 over and over again 하면 계속 반복해서 직면하게 된 뭐에 이렇게 seemingly는 겉보기에 또는 그럴듯한 endless는 끝이 없는 loop는 고리입니다 이렇게 겉보기에 끝이 없어 보이는 이 고리에 직면하게 된 그는 이 기상 캐스터는 eventually 마침내 저항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것 그 동일한 날을 동일한 방식으로 두 번 두 번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날을 살아가는데 저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항을 하니까 어때야 돼요 같은 날을 반복해서 살지 않아야 되니까 그는 학습을 합니다 불어를 그리고 됩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의 이웃에게 그리고 도와줍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왜 우리가 cheer him on 그를 응원해 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인생의 결론을 다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놀라움은 끌어들입니다 우리를 그리고 놀라움은 허용해줘요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도록 오토파일럿 즉 자동조종장치에서 그리고 놀라움은 유지시켜줍니다 우리를 깨어있게끔 어디에 우리의 경험에 깨어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을 무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인식하면서 살도록 해준다는 거죠 실제로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은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전달 시스템은 뭐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준 놀라움의 수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즉 배달되는 보상 at regular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때 배달되는 보상은 산출합니다 훨씬 더 적은 활동을 뇌에서 뭐보다 동일한 보상보다 배달되는 동일한 보상 아니 보상 무작위의 또는 임의의 예측 불가능한 때 배달되는 동일한 보상보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1등상을 받을 거라고 예측이 돼 있어 어때요 놀라움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상을 받을지 몰라 모른데 1등을 1등상을 받았어 어때요 놀라움은 급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놀라움은 만족감을 줍니다 24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건물은 입니다 생기가 없는 사물 그러니까 무생물입니다만 그것은 즉 건물은 아닙니다 표현력 inarticulate는 표현을 못하는 원은 오브젝트 표현을 못하는 사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무생물이지만 어때요 건물은 표현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니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 가장 단순한 집 조차도 항상 만듭니다 진술을 즉 진술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진술인가 표현되어지는 진술 벽돌과 돌로 표현되어지는 진술 나무와 유리로 표현되어지는 진술 뭐뭐라기보다는 말보다는 하지만 꽤 크고 명확합니다 됐죠 말보다 벽돌과 돌 나무와 유리로 표현되어지는 진술이긴 하지만 이 진술이 꽤 크고 분명하다는 거죠 When we see 우리가 볼 때 뭘 봐요 녹슨 트레일러를 볼 때 둘러싸여 있는 잡초와 버려진 자동차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이 녹슨 트레일러를 볼 때 혹은 신제품 브랜뉴는 새로운 미니 저택이겠죠 높은 담장을 가지고 있는 이 미니 저택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얻게 됩니다 메시지를 즉 메시지를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 둘 다 해서 비록 다른 억양이지만 그것은 입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녹슨 트레일러 그 다음에 높은 담장을 가지고 있는 미니 저택은 둘 다 어떤 의미예요 액센트가 좀 표현력이 다르지만 액센트가 좀 다르지만 억양이 다르지만 떨어져 있으라는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리즈댓 강조 구문이니까 이리즈댓은 이리즈댓을 생략해서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물을 강조할 때 위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됐도 되고 위치도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오직 집뿐만은 아닙니다 이거니까 집 말고도 또 다른 게 우리와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오직 집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 말고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모든 종류의 건물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읽어도 되지만 교회, 뮤지엄, 학교, 병원, 식당, 사무실과 같은 이런 모든 종류의 건물들은 말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조용히 때때로 그 진술은 그 말은 is deliberate 고의적이에요 즉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표현을 한다라는 거겠죠 상점이나 식당은 디자인될 수 있대요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점이나 식당이 환영하기 위해서 주로 저소득 혹은 고소득 고객 결국은 상점과 식당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고객을 맞이하려고요 건물은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비록 우리는 등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메시지 즉 건물의 메시지를 등록하고 있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건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건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걸 말하는 내용입니다 2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왕 나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예쁜 밝은 색을 가지고 있대요 그것의 날개 위에 이렇게 스플레쉬는요 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이에요 물을 끼얹는 거 그러니까 물이 물이 끼얹져 있는 듯한 색이에요 날개 위에 물이 착 퍼진 듯하게 날개 위에 퍼져 있는 사랑스러운 예쁜 밝은 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날개는 가지고 있어요 하얀 점들을 그것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하얀 점들을 가지고 있대요 뒷날개는 어떠냐 둥글고요 동그랗고 이 뒷날개는 어라이터가 여기서는 더 밝은 이란 뜻이죠 색상면에서 더 밝아요 뭐뭐보다 더 앞 날개보다 몸은 검은색이죠 하얀색 점을 가지고 있는 검은색 어미나비는 알을 낳네요 오직 한 개의 알을 낳습니다 뒷면에 그러니까 여기서 언더사이드니까 아래쪽이죠 아래쪽 밀키드 잎사귀의 아래쪽에다가 한 개의 알만 낳는데요 그런데 이 한 개의 알이 부하가 돼요 약 약 대략 3에서 이 2는 요겁니다 요거 3에서 5 days later 그러니까 3에서 5일 후에 이 알이 부하가 되네요 이 제왕나비는 좋아합니다 아주 몹시 좋아한다는 거죠 날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대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3월에서 10월에 10월까지 전체 미국 전체 제왕나비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뭐뭐로부터 살아남다를 서바이브 프롬이라고 쓰면 안됩니다 서바이브는 타동사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가 나오는 거예요 프롬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제왕나비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 온도로부터 북부 주의 추운 온도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왕나비는 매우 현명하게 이주합니다 프롬 A to B A에서 B까지 북부 주에서 남부로 그리고 하이버네이츠는 동면합니다 겨울잠을 잔다라는 것이죠 제왕나비는 입니다 유일한 곤충 어떤 곤충이냐 날 수 있는 곤충 뭐뭐 이상 4천 킬로미터 이상을 어디로 향해서 더 따뜻한 기후를 향해서 뭐 기후가 있는 곳으로 4천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곤충이다 대단하네요 29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기관들 월드뱅크 세계은행과 같은 이런 기관들이 사용을 한대요 부를 구별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부라는 것을 사용한대요 그것들은 이 기관들은 또한 동의합니다 대절 전체를 디벨로먼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뭐뭐 이상 경제성장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 경제성장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세계은행과 같은 이런 기관들은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별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부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뭐라고 하냐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장 즉 부를 나타낸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땡땡이를 쳤죠 큰 따옴표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포함합니다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경제성장 부에다 초점을 뒀잖아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별하는데 그런데 또한 뭘 포함을 해야 되냐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무엇인가 뭐뭐에 의해 유발되는 뭐뭐에 의해 유발되는 경제성장에 의해 유발되는 변화 첫 번째 그 다음에 어컴퍼니는 동반하는 경제성장을 동반하는 어떤 변화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가 이런 이거죠 사회적 환경적 변화들 중 일부는 어 또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의해 유발되기도 하고 이 경제성장을 동반하는 이런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수반을 하는데 이런 경제 경제성장에 따른 이런 사회적 환경적 변화 중 일부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또 일부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변화가 됐죠 그 다음에 awareness와 이 death은 동격의 death이기 때문에 이 death 전체의 내용이 awareness입니다 인식이라는 거 어떤 인식이냐 이거는 지금 question 여기서는 의문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 문제라고 보세요 어떻게 경제성장이 영향을 끼치는가 사람들과 행성에 즉 지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런 어 문제는 need to be 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데 address가 처리하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이니까 해결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죠 다시요 어떻게 어떻게 경제성장이 인간과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됐죠 문제 경제성장이 사람과 지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계속 과거부터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인식이 자라나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ountries are slowly learning 이러니까 learning 나라들은 또한 서서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절 전체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it to 진주어 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해석을 하지 않죠 it is cheaper 더 저렴하고 커지수 유발합니다 much less suffering 훨씬 더 적은 고통을 유발시킵니다 뭐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 줄이려고 해로운 영향력을 경제 활동이나 프로젝트 시작부터 애초에 초에 초창기에 됐나요 초창기에 어떤 경제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해로운 영향력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훨씬 더 적은 고통을 유발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창기가 무엇인가 이 웬이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관계부사에요 관계부사 그것은 무엇이냐 이거 경제 활동과 프로젝트가 계획된 이 초창기에 뭐뭐보다 이후보다 그 손상이 그 손 데미지가 나타나는 그 이후보다는 그렇죠 데미지가 나타나는 이후보다는 그것 이 계획 액티비티와 프로젝트가 계획되는 이 초기에 해로운 영향력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훨씬 더 적은 고통을 유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라들이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나라들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에 대한 인식은 그러한 노력에 대한 필요성에 그러한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나타내줍니다 더 큰 이해와 도덕적 염려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뭐보다 그랬던 것보다 즉 나타냈던 것보다 대동사 과거형이니까 인디케이티드 대신에 디드를 쓴 거예요 이전에 만연했던 태도들이 그러했던 것보다 근데 태도가 어떤 태도냐 집중을 오직 집중했어요 만들어 내는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데만 집중했던 이전에 널리 퍼진 태도가 인디케이티드 나타냈던 것보다 더 큰 이해와 도덕적 염려를 나타낸대요 뭐가?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불완전할지라도 3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진부한 밀리터리 제트기는 입니다 전자식 비행조종 장치에요 그 다음에 이 가장 진부한 밀리터리 제트기는 are so unstable that 너무 불안정해서 역시 그것들은 이 제트기는 요구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요구해요 이 자동화된 시스템이 무엇인가 감지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더 빠르게 뭐보다 인간 조작자보다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됐죠 의존도입니다 스마트한 기술에 대한 이 의존도는 이어집니다 패라덕스 모순 또는 역설로 이어집니다 기술이 Improves 향상됨에 따라서 기술은 됩니다 더 의존적이고 더 효율성이 효율성이 있겠죠 있게 됨에 따라서 있고 인간 조작자들은 의존을 하게 돼요 그것에 그것이 뭐겠어요 그쵸 기술에 의존합니다 Even more 훨씬 더 많이 결국 그들은 즉 인간 조작자들은 잃어버리게 되죠 초점 즉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became 됩니다 distracted 주의가 산만해지게 되고요 집중을 못하는 거 그리고 체크아웃 나갑니다 몸 한 채 내버려 둔 채 그 시스템이 to run 운영되도록 알아서 스스로 여기까지 됐나요 음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거대한 항공기를 파일러팅 조종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수동적인 수동적인 아큐페이션 직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뭐처럼 TV를 시청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종사가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시스템이 알아서 다 스스로 하니까 그럼 이것은 This is fine 이건 괜찮아요 Something unexpected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극단적인 경우로 보면 뭐야 항공기를 조종하는 이 일이 굉장히 수동적인 직업이네 그냥 TV 시청하는 것처럼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시스템한테 맡겨놓으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수동적인 직업이어도 그때 이제 이 예상치 못한 일이 드러내주는 겁니다 가치를 Humans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줘요 즉 우리가 이제 Bring to the table은 제시하다라는 거 외우세요 우리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다 가져올 수 있는 거 이건데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입니다 Flexibility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핸들 취급하는 거죠 New situations 새로운 상황 즉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을 취급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시스템한테 맡겨놓으니까 조종사는 할 일이 없으니까 수동적인 직업이야 그래도 괜찮아 왜 괜찮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괜찮아 그때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만약에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의 가치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이 인간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머신스 기계들은 협력을 하지 않아요 어떤 추구 공동 목표에 대한 추구 속에서 협력을 하지 않으니까 공동된 목표를 위해서 이 공동된 목표의 추구를 위해 어떤 협력을 하지도 않고 이 기계들은 단순히 뭐하는 역할을 해요 도구에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조작자가 포기해버리면 어떤 관리를 포기해버리면 이 시스템 관리를 포기하게 될 때 이 시스템은 뭐 말할 것 같아요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더 심각한 심각한 사고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까지 결국은 스마트 기술에 대한 역설이 뭐예요 역설이 기술이 진보하면서 우리는 더 의존하게 되고 그 기술이 더 효율적이니까 인간의 이제 조종사들은 이제 그 테크놀로지 기술에 더 의존을 하게 된 이렇게 모순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 수동적인 직업이네 그런데 그냥 냅둬도 이때까지는 수동적인 직업이 이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어떤 일 일어날 때까지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괜찮아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만약에 일어나면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상황을 취급할 수 있는 유연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구 기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예요 어떤 협력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단순히 도구로써 사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 조작자가 이걸 이 시스템이 자신의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이걸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시스템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심각한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은 되나요 3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추종자는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직책 부하로서의 그들의 직책에 의해서 혹은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동조하는 리더의 바램을 동조하는 그들의 행동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종자는 하지만 추종자들은 또한 가집니다 힘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대요 추종자들은 권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줍니다 리더에게 힘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도 Vice Versa는 그 역도 동일합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어때요 지도자가 힘을 준다는 거죠 팔로워에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리드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 구미니까 이 구문 정리하세요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 1번 and 2번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된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끌었습니다 몇몇 리더십 분석가들로 하여금 이제 로널드 하이페츠라는 RH와 같은 저 사람 이름이 어렵거든요 RH와 같은 이런 어 몇몇 리더십 지도자들 하여금 피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피하는 거야 사용하는 것 단어 팔로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언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권력관계 안에서의 그 나머지 사람들을 refer a as b a를 a를 b라고 언급하다 citizens 시민들이나 constituent 어떤 구성원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끌었습니다 몇몇 리더십 분석가들로 하여금 RH와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하도록 팔로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권력관계 안에서의 나머지 사람들을 시민이나 구성원이라고 언급하도록 이끌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더 보세요 이 문장은요 이제 이 대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이패치가 옳았어요 원래는 이제 비동사의 보호가 되니까 이게 코렉트가 형용사잖아요 이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부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원칙은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절 그런데 저는 어 이즈크렉트를 하나의 동사로 봤어요 옳다 대절 전체에 대해서는 옳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걸 하나의 타동사로 보고 목적으로 정리했으니까 명사절로 본 겁니다 그래서 됐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이패치는 옳았습니다 대절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치어 형 명 소 형 어명 투 형 어명 이 어순이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단순한 관점 팔로워에 대한 너무 단순한 관점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이패치가 옳았습니다 대절 전체에 대해서 현대 삶의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와인드업 아이엔지 결국 멍하게 되다 엔드업 아이엔지 와 똑같죠 결국 멍하게 됩니다 리더가 되든가 아니면 팔로워 이 둘 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범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유동적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추종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은 팔로워로서 추종자로서의 우리의 행동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몸함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목표가 바뀜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 제가 신뢰한다면 당신의 판단을 음악에서의 당신의 판단을 신뢰한다면 내 자신의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이 음악에 있어서 판단은 저보다 더 전문가라고 신뢰를 한다면 저는 따라가겠죠 당신의 주도를 리드를 어떤 콘서트를 우리가 참석해야 될지에 관한 당신의 리드를 따라갈 거예요 비록 뭐뭐이지만 당신이 일지도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나의 부하 직책상 나의 부하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만일 제가 전문가라면 낚시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당신은 따라오겠죠 나의 리드 주도를 어디에서 우리가 낚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의 주도를 따라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와 상관없이 1번 우리의 공식적인 직책과 상관없이 또는 더 팩트 2번이라는 사실 과 상관없이 어떤 사실인가 동격이니까 위치 쓰지 않고 대비만 쓴다는 거 내가 따라갔잖아 너의 리드를 콘서트에 대해서 어제 콘서트에서 너의 리드 네가 이끄는 이 주도를 내가 따라갔다라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유동적이라는 거 우리의 범주가 유동적인 거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팔로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는 당신이 전문가니까 내가 당신을 따라가지만 이번엔 낚시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니까 당신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때요?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팔로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32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색상은 입니다 해석 파장들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색은 오직 존재합니다 내부에만 존재하는 색상이죠 됐나요? 색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파장들이 있을 텐데 그쵸? 이 파장들을 해석한 게 뭐예요? 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색은 겟 형용사는 모험하게 됩니다 낯설게 됩니다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인 이 파장들은 포함하고 있어요 오직 것 우리가 부르는 것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시광선을 부연 설명합니다 파장들의 스펙트럼이에요 선행사가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 현재형에 s 붙인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that run 흐르고 있는 스펙트럼 그 다음에 from a to b는 a에서 b 까지죠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까지 쭉 이어지는 됐나요? 그래서 빨강색에서 보라색까지 쭉 이어지는 파장의 스펙트럼인 가시광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파장은 이렇기 때문에 색상이라는 것이 참 생소하게 느껴진다 뭐 생소하게 됩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되어 있어요 오직 작은 파편 즉 작은 일부분 전자기 스펙트럼의 작은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어느 정도로 작냐면 이제 부연설명합니다 뭐뭐보다 더 적어 10조분의 1 그것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10조분의 1도 안 되는 게 뭐예요? 가시광선이라는 거예요 이 가시광선은 이 전자기 스펙트럼의 10조분의 1보다 못한 더 적은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든 나머지 스펙트럼은 즉 빨주노초파남보 가시광선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스펙트럼은 뭐뭐를 포함하여 이제 대쉬에서 대쉬까지는 부연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전파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엑스레이 감마레이 그 다음에 핸드폰 대화 그 다음에 와이파이 기타 등등을 포함한 이 모든 나머지의 스펙트럼은 즉 모든 이것은 흐르고 있어요 우리를 통과해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것은 뭐뭐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생물학적 수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착할 수 있는 수용기 이러한 신호들을 프롬 뭐뭐로부터 다른 부분들 스펙트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빨주노초파남보 가시광선 밖에 포착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포착을 못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는 얇게 썬 조각을 말하죠 근데 현실에 얇게 썬 조각이니까 단면이라고 보시고요 We can see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현실의 단면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작용에 의해서 33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특이한 것 특이한 것 그들의 머리 그들의 머리와 손에 그리하여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퍼니 회사를 위해서 고용주를 위해서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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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수입을 그들의 고객과 혹은 환자들로부터 모로버 모로버 정리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인 더 세임 웨이 대 의사에게 다시 한번요. 환자가 의사에게 의존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중이 언론인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누군가는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But in practice, 실제적으로 저널리스트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주로 오직 뭐뭐를 위해 일함으로서만, 뉴스 기관을 위해서만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이 뉴스 기관은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녀나 그를, 이 언론인을 마음대로 저널리스트들의 수입은 depend on, not a, but b니까 b에다 강조를 두세요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중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but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냐면 채용하고 있는 뉴스 조직에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월급 누가 줍니까? 뉴스 조직이 주잖아요. 수입을 그럼 이 뉴스 조직은 자주 종종 이끌어냅니다. 대다수의 조직의 수입을 광고주들로부터. 3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본주의 와 자유시장은 받아들여집니다. 채용됩니다. 오늘날 뭐뭐로서 구성하는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는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이 최고의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진다가 핵심입니다. 최고의 시스템인데 어떤 최고의 시스템인가? 할당하는 그리고 장려하는 또는 촉진시키는 뭘 할당을 하는가? 경제적 자원을 할당을 하고 경제적 아웃풋 인풋은 투입을 말하고요. 아웃풋은 결과물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경제적 생산을 촉진시켜주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됐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오늘날 구성하는 걸로 최고의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인가? 할당하는 경제적 자원을 할당을 하는 최고의 시스템. 그 다음에 경제적 생산을 촉진시키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국가들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다른 시스템을 시도해왔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어떤 건가? 뭐뭐와 같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은 다른 시스템도 시도를 해왔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들은 즉 국가들은 Either A, O와 B는 A 혹은 B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have switched는 전환해왔다는 거예요. to 어디어디로 완전히 어디어디로 측면, 자유시장의 측면으로 전환해왔다는 말은 자유시장으로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혹은 have adopted 채택을 했다는 거죠. 자유시장의 측면이니까 자유시장을 채택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국가들이 다른 시스템을 시도를 해 본 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시스템을 시도를 했지만 많은 경우에 국가들은 완전히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자유시장 쪽으로 전환을 했거나 아니면 아유 자유시장을 채택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광범위한 수용, 자유시장 시스템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남겨져 있단데, 레얼리는 거의 뭐 뭐 하지 않으니까 거의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거의 남겨져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자유롭게 남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시장 시스템을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완전히 자유롭게 남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정부의 개입이 많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정부의 개입은 많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ranging from A to B는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법과 규정의 재정과 집행이니까 재정은 만든 거고 집행은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률과 규정의 재정과 집행에서 to 어디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참여, 경제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뭐를 통하여? 실체들을 통해서 뭐뭐와 같은 미국의 담보 에이전시스 기관들과 같은 이런 실체물을 통해서 경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개입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그러나 정부의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어떤 어떤 형태로 들어옵니다. 시도로 들어와요. 중앙은행과 국가재무기관의 시도. 중앙은행과 재무기관을 통해서 국가재무기관을 통해서 개입을 한다 이 소리죠.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과 국가재무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통제하고 영향을 끼쳐요. 업앤다운스니까 업은 위아래, 그렇죠? 이게 경기순환이잖아요. 최고의 높이 있는 게 업이고 다운의 아래에 있는 거니까 이걸 경기가 제일 잘 나가는 거, 경기가 못 나가는 거 우리의 인생의 우여곡절도 업앤다운스예요. 여기는 어때요? 우여곡절이라고 봐도 되겠죠? 또는 흥망성쇄, 흥망성쇄, 경제순환의 흥망성쇄를 통제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앙은행과 국가재무기관의 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정부의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35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은 나타냅니다. 또는 지칭합니다. 불확실성을 뭐뭐에 관한, 미래의 실질가치에 관한 한 개인의 투자에, 미래의 실질가치에 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위험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해봅시다. 대절 전체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100달러를 은행 계좌에. 은행 계좌가 어떤 계좌냐면 수수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자율도 축적하지 않는 은행 계좌니까 한마디로 수수료도 없고 이자율도 없는 은행 계좌에 100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일 남겨진다면, 남겨지면 만져지지 않은 채 이거죠. 이게 주절이기 때문에 이 100달러가 이십니다. 그런데 접속사 주어동사가 나올 때 이거는 100달러를 가리키는 거예요. 100달러. 만일 100달러가 남겨진다면 만져지지 않은 채. 이건데, 이 주절에 있는 주어 100달러와 이십 동일하기 때문에 접속사를 생략하고 이슬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원형으로 고쳐서, B로 고쳐서 ING로 고치면 분사고문이 되는데요. 이 빙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Left on Touched만 나오는데 나는 좀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싶다 해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0달러가 만져지지 않은 채 남겨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100달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There will always be. 항상 있을 겁니다. 100달러가. 됐죠? 그 은행 계좌 안에는. 됐나요? 100달러를 내버려 두게 된다면 항상 있게 될 겁니다. 100달러가. 그 은행 계좌에는. 만일 여러분이 보관을 한다면 그 돈을, 100달러를 은행에다가 1년 동안 그러면 그 1년의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100%가 되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Only Now 이제 만일 여러분이 Take It Out 그 100달러를, 이 100달러를, 100달러를 Take It Out 인출을 하고 Put It In, 그 100달러를 집어넣는다면 여러분의 Wallet, 지갑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오직 구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절반의 재화를, 절반의 물건이죠. 여러분이 구매할 수 있었던 작년에, 1년 전에 구매할 수 있었던 재화의 절반만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만일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면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봅니다. 더 빠르게 양, 이자의 양보다 여러분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자의 양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면 이것은 감소시킬 겁니다. 구매 파워, 즉 구매력을 여러분의 투자의 구매력을 시간이 지나면서 됐나요? That's why. 그게 이유예요. 우리가 차별을 두는 이유 또는 구별을 하는 이유 A와 B 사이를 노미널 밸류는 명목 가치입니다. 명목 가치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명목 가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명목은 액면가입니다. 100달러라는 명목 가치가 있는데 실질 가치는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한 거예요.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가격을,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100달러라는 명목 가치가 있었고 올해 명목 가치가 100달러예요. 둘 다 액면상 100달러의 명목 가치는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그런데 작년에는 100달러로 10개를 살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100달러로 5개를 살 수 있다고 보면 실질 가치는 떨어지게 된 거예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 중에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가치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36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촉감 수용체는 퍼져 있대요. 신체의 모든 부분 위에. 하지만 그것들은, 즉 촉감 수용체는 퍼져 있지 않습니다. 골고루. 대부분의 촉감 수용체들은 발견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끝, 혀, 그리고 입술에서. 뭐 뭐 끝이죠? 각각 여러분의 손가락 각각의 끝머리에는 예를 들면 있습니다. 약 5천 개의 분리된 촉감 수용체. 즉 따로 떨어진 촉감 수용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는 있습니다. 훨씬 더 적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터치 리셉터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죠? 여러분의 등의 피부에는 이 촉감 수용체가 있을지 뭐뭐입니다. 2인치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뭐뭐만큼 많이니까 2인치만큼 많이 많이 뭐뭐만큼 많이 2인치만큼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등에 보면 촉감 수용체가 이렇게 2인치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느낌이 없다라는 거겠죠? 여러분은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시키세요. 누군가에게 포크 포크 생각하세요. 포크로 쿡 찌르는 거 시키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찔러보라고 여러분을 등 하나, 둘 혹은 세 개의 손가락으로 그리고 노력하세요. 추측하려고 How many fingers 얼마나 많은 손가락을 The person 그 사람이 used 사용했는지 전체를 추측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만일 그 손가락이 Our close together 함께 붙어있다면 가까이 붙어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었다고 오직 한 개였다고 하지만 만일 그 손가락이 분리되어 있다면 멀리 떨어져서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느낄 겁니다. 그것들을 각각 손가락 세 개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등을 찌르면 하나처럼 느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게 이렇게 펴가지고 쿡쿡 찌르면 각각 개별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한다면 동일한 것을 여러분의 손에 등에다 그러니까 손등에다가 동일한 것을 한다면 그 다음에 괄호에서 괄호까지는 부연 설명이니까 안 읽어도 되지만 설명할게요. 위드 목적어 PP 여러분의 눈을 감은 채 머무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B 플러스 I의 진행형이죠. 그 다음 B 플러스 PP니까 수동태니까 이걸 섞으면 B, B, PP가 되겠죠.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감은 채 여러분의 손등에다가 동일한 것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쉽게 즉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뭐 할 때도 그 손가락이 함께 가까이 있을 때 조차도 37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진진한 특성 네트워크 시장의 한 가지 흥미진진한 특성은 입니다. 대절 전체 땡땡이를 친 것은 강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는 입니다. 쿼티 키보드에요. 사용되는 여러분의 컴퓨터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쿼티 키보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판 있죠. 이게 쿼티식 키보드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특이한 키의 배열이 뭐뭐를 가지고 있죠. 그것의 서투른 배치 문자의 배치 또는 서투른 어색한 배치를 가지고 있는 이 키의 특이한 배열이 되었는지 표준이 되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겠어요. 이 쿼티 키보드는요. 19세기의 쿼티 키보드가 개발된 겁니다. 시대죠. 어떤 시대냐 수동타자기의 시대에요. 물리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두들기는 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키보드가 디자인됐습니다. 킵 목적어 다시요. 킵 목적어 목적보 pp는 형용사죠. 킵 목적어 형용사는 목적어가 뭐뭐하게 유지하다. 이거에요. 유지시키다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키 그게 뭐냐면 2나 5와 같은 5와 같은 이렇게 빈번하게 사용되는 키가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세퍼레이티드 분리되도록 시킨 거에요. 중요하죠. 킵 목적어 pp가 돼서 목적보 되나요? 다시 유지시키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키를 2와 5와 같은 이런 키가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떨어져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거에요. 또 역시 멈하기 위해서 프리벤트 목적어 프롬 ING는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수거가 있죠. 그래서 잼은 트래픽 잼 하면 교통체증을 가르치죠. 잼은 뭔가 서로 뭉쳐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들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키가 뭉치는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는 2나 5와 같은 빈번한 키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이 키보드가 디자인된 거라는 것이죠. 바이더타임은 뭠할 때쯤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전자타자 전자타이핑에 대한 이 기술력이 발달될 때쯤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미 벌써 학습을 해버린 거예요. 타이핑 치는 것. 뭘 타이핑 쳐요? 수백만 대의 쿼티 자판기를 타이핑 치는 연습을 딱 해버린 거예요. 이 자판을 다 외워버린 거죠. 그래서 리플레이스 A 위드 B 쿼티 키보드를 더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외워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배치를 하면 또다시 그걸 학습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학습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쿼티 키보드를 더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였을 겁니다. 보스 A B A와 B 둘 다니까 비싸기도 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뭐하기에 To coordinate 조정하기에 비싸고 조정하기에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용법입니다. 이거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따라서 더스 그러므로 더 플레이스먼트 대체 문자의 배치죠. 배치 문자의 배치는 스테이스 머물게 됩니다. 뭐와 뭐므로 구식의 쿼티 쿼티 키보드로 오늘날의 영어식 키보드 키보드 위에 구식 쿼티 버전으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38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식이네요. 측정하는 온도를 다시 한번요.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만일 그 물체가 뜨겁다면 어느 정도로 눈에 보일 만큼 밝게 뜨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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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다며 뭐뭐처럼 부지깽이처럼 금속 부지깽이처럼 남겨져 있는 불 속에 불 속에 남겨져 있는 금속 부지깽이처럼 눈에 띌 만큼 충분히 빛이 날 정도로 어떤 사물이 물건이 뜨겁다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발생합니다. 됐나요? 빛이 나는 물건의 색상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즉 온도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그 물체는 is first red 먼저 빨간색이 돼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오렌지색이 돼요. 그리고 finally 마침내 그것은 즉 사물은 물체는 get white 하얀색이 됩니다. 근데 하얀색이 뭐예요? 가장 뜨거운 색상이 된다라는 거죠. 즉 예 색깔만 보고도 그 온도가 어느 정도로 뜨겁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죠.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관계 그러면 온도와 색상 사이의 관계인데 빛이 나는 물체의 색상과 온도 사이의 그 관계는 이제 useful 유용해요. to astronomers 천문학자들에게 유용하다는 겁니다. 별들의 색은 관련이 있어요. 그 별들의 온도와 관련이 있는데 뭐 뭐 때문에 사람들이 cannot as it 아직까지 cannot travel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먼 거리를 어디까지 별까지의 먼 거리를 여행을 할 수도 없고 cannot measure 측정할 수도 없어요. 그 별들의 온도를 더 상세한 방식으로 더 정확한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의존을 하는 거죠. 그 별들의 색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은 조금 오브를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이 온도는 입니다. 표면이에요. 별의 표면입니다. 별의 표면을 보면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이 온도는 입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표면입니다. 별의 표면인데 이 별의 표면이 무엇인가 일부분이에요. 부분 별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별이 어떤 별이냐 방출하고 있어요. 빛을 방출하고 있는 별 근데 어떤 빛이냐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는 빛 됐죠? 보여질 수 있는 이 빛을 방출하고 있는 이 빛을 방출하고 있는 별의 그 일부가 뭔데요? 별의 표면이네요. 그럼 이 별의 표면은 온도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별의 표면인데 이 별의 표면은 별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 별은 방출을 하고 있어요. 빛을 근데 이 빛이 보일 수 있을 만큼 보일 수 있는 빛을 방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별의 내부는 이즈 있습니다에요. 훨씬 더 높은 온도에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비록 그 별의 내부가 이즈 컨실드 숨겨져 있긴 하지만 됐죠? 빛을 보면 이렇게 먼저 별을 보면 별의 내부는 훨씬 더 뜨겁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이 겉모습이잖아요. 겉모습 하지만 인포메이션 정보는 획득되어지는 정보 From the color of the star 별의 색상으로부터 획득되는 그 정보는 Is still 여전히 Is useful 유용하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먼 거리까지 가서 직접 이 온도를 측정을 할 수 없지만 별의 색상을 보고 아 이 별이 어느 정도로 뜨거운 별이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유용하겠죠. 39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Holy Grey는 성배라는 뜻인데요. 궁극적인 목표로도 쓰입니다. 첫 번째 물결이죠. 창의성 연구의 첫 번째 물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첫 번째 물결이라고 하는 건 먼저 한 번 시도를 하고 그 다음 물결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첫 시도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창의성 연구에 대한 첫 번째 물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였습니다. 성격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이 성격 테스트가 무엇인가 측정하는 성격 테스트 무엇을 일반적인 또는 전반적인 창의성 능력을 측정하는 성격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창의성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의성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였다라는 거죠. In the same way that은 이 that을 which라고 쓰면 안 됩니다. In the same way that 뭐와 동일한 방식으로 IQ가 측정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 전반적인 지능을 IQ는 지능을 측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IQ 테스트는 지능 테스트잖아요. 이것처럼 창의성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의성 능력 전반적인 창의성 능력을 측정하는 성격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개인의 창의성 점수는 말해줄 겁니다. 우리에게 그나 그녀의 남녀의 창의적인 잠재능력을 말해주겠죠. 즉 IQ가 높으면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창의성 점수는 당연히 창의성 창의적인 잠재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죠. 창의성 점수는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노력하는 분야라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창의적인 잠재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줘야 되겠죠. 마치 뭐뭇처럼 IQ 점수가 제한되지 않은 것처럼 물리학 수학 문학에 제한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1970년대쯤에 심리학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대절 전체를 There was no such thing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뭐뭇와 같은 전반적인 창의성 지수와 같은 1부터 2, 3, 4, 5 이렇게 이런 지수 있죠. 이렇게 측정하는 어떤 지수 일반적인 전반적인 창의성 지수와 같은 그러한 것은 없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창의성 지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aren't creative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이고 범세계적인 보편적인 방식으로 보편적인 것은 온 세계에 다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고 일반적이고 또는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창의적인 게 아니라 그들은 즉 창의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이에요. 특정 분야 어떤 활동의 특정 어떤 범위에서만 창의적이더란 말이에요. 즉 특정한 영역에서만 됐나요?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과학자가 투비 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또한 재능을 부여받은 화가가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과학자가 있어요. 창의적인 과학자는 창의적이구나 이러는데 이 창의적인 과학자가 아주 뛰어난 재능을 부여받은 화가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리니스트는 뭐 하지 않아요? 창의적인 지휘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지휘자는 비그데스 뭐뭐를 잘한다죠. 그러면 뭐뭐를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작곡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작품을 여기서는 작품이 음악에서 작품이니까 새로운 곡이라고 보면 되겠죠.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창의적인 것은 특정한 영역에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대절 전체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영역 어떤 영역? 형용사가 후치수식을 했네요. 특정한 영역 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제 40번 마지막 지문입니다. 지금까지 온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 문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커다란 아이러니 모순 역설은 퍼포먼스 심리학의 커다란 모순 역설 아이러니는 입니다. 대절 전체에요. 그것 퍼포먼스 심리학이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스포츠 선수에게 믿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무엇을 믿도록 대절 전체를 그가 이길 거라고 그 다음 에즈 파레이즈는 뭐 뭐 하는 한 히지 에이블 그가 능력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요.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습니다. 탐닉에 빠지다 이런 뜻인데 내면의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고요. 그것이 입니다. 로직 논리죠. 스포츠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에요. 그 다음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캔이 이탈릭 체로가 됐으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입니다. 논리 스포츠의 논리입니다. 자 여기서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는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내면의 회의주의에도 빠지지 않아요.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게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인데 스포츠의 논리는 뭐예요? 우승하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둘이 서로 반대가 되죠. 모순이 되잖아요. 이게 큰 역설인 거예요. 주목해보세요. 차이점을 과학자와 운동선수 과학자와 운동선수 사이에 차이점을 주목해보세요. 의심은 입니다. 과학자의 스탁인 트레이드는 장사 도구 상투적인 건데 과학자의 상투적인 일을 뭐라고 보면 돼요? 일상적인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보는 만들어집니다. 초점을 맞춤으로써 즉 집중함으로써 증거의 어떤 증거냐 리퓨처는 반박하답니다.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리고 향상시킴으로써 그에 따라서 그 이론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보가 이루어져요. 어떤 경우에 과학에 있어서 과학에 있어서의 진보는 어떻다는 거죠? 반박할 수 있는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를 집중하고 그에 따라서 이론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주의는 뭡니까? 로켓 연료가 돼요. 즉 추진 연료가 됩니다. 과학적 진보이. 되나요? 과학자와 운동선수의 차이점이 뭐예요? 의심을 하는 것은 과학자의 일상 업무고 진보는 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회의주의 의심은 과학적 진보의 추진 연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심은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의심은 독이에요. 독. 진보는 이제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진보는 만들어집니다. 무시함으로써 뭘 무시할까요? 증거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보는 입니다. 뭐에 관한 것? 창조하는 것. 사고방식. 마인드셋. 이 마인드셋이 뭐냐? 비이문투는 뭐뭐의 면역력이 있는 이예요. 면역력이 있는. 의심과 불확실성에 면역력이 있는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것이죠. 자꾸 의심은 들어와.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거에 면역력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므로써 진보가 일어난다는 거죠. Just to reiterate 하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하자면 From a rational perspective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Is nothing less than 뭐뭐와 다름없는 Crazy 미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도 없는데 자꾸 이길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하지 않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미친 짓이죠. 이성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운동선수는 Should convince 납득시켜야 될까요? 자기 자신에게 대절 전체를 납득시켜야 되나요? 그가 이길 거라고 납득시켜야 될까요? 언제? 뭐뭐 할 때 그가 알고 있을 때 대절 전체를 There is every possible 모든 가능성이 존재할 때 He will lose 그가 지게 될 거라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가 알 때도 자기 자신이 이길 거라고 자기 자신을 납득시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뭐 때문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그 운동선수는 먼저 할당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Not A But B니까 A가 아니라 But B에다가 이건 안 읽어도 되지만 증거가 아니라 whatever 몸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 마음이 유용하게 Can't get away with 잘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기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할당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요약 정리할게요. 과학자들과는 다르게 어떤 과학자냐 회의주의적인 태도가 요구되죠. 필요되죠. 만들기 위해서 과학적 진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의적인 태도가 필요되는 이 과학자와는 다르게 스포츠 심리학은 말해줍니다. 대절 전체를 투 석세이드 성공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불확실한 감이니까 불확실한 감정 불확실감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뭐뭐에 관하여 뭐뭐인지 아닌지 그들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불확실한 어떤 느낌 감정을 제거해야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꼭 좋은 성적 받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